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 오늘은 전유진님 4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를 하셨네요. tv조선의 노래하는 대한민국 대구 구모강 지저동 분치에서 오늘 오세시 하셨네요. 지금은 시간이 지났구요. 4월 8일 차시락의 밤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밭길 118 정관암에서 저녁 6시 30분에 행사 있으시구요. 4월 29일입니다. 미스트로과 명품 국악 장소는 영천시민회관 스타홀 인데요. 오후 7시에 입장권은 3만원인데 요거 있으니까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구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음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